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되면 흑이, 백이 손을 뺍니다. 이 형태는 이 11점을 버리면 이미 자취로 빨라요, 백이. 그리고 백이 지금 둔다고 해도 11점을 못 살립니다. 지금 도도 11점을 못 살려요. 보시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메꿀 때, 그렇죠, 선호구단을 알고 있어요, 이거를. 수상전을 메꾸면 메꾸고, 메꾸면 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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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꿀 때 메꿔서. 어? 어? 이었어요? 어? 선호구단? 어, 이거 빅인데요? 어, 이거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애초부터 이게 빅이었다고 생각을 했나요? 아, 네. 이야, 이게 또 이지현 도전자가 또 이렇게 기사 예상을 합니까? 이건 빅입니다. 빅이면 흑이 이겼죠. 아, 이거 뭐 지금은 넉넉하게 빅이네요. 손을 빼도 빅입니다. 아까 흑이 여기를 이었을 때, 여기를 이었을 때 바로 잡으러 갔으면 백이 잡았는데, 이 11점을 버리고 잡는 형태였는데, 그랬으면 이 선호구단이 이겼어요. 야, 이런 해프닝이 있나요? 어, 지금은 둬야죠. 지금 둬야죠. 이지현 도전자 지금 둬야 됩니다. 그렇죠. 둬야죠. 아, 뭔가 이게 수상전의 착각이 있었던 것인지. 이야, 이거는 이지현 도전자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이건 빅이 나면 원래 많이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손해 본 게 없죠, 크게. 이야, 이게 한 판에 도대체. 아, 바둑은 참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더니, 예, 오늘 뭐 흰 오일하게 다 있네요, 한 판에. 지금 메꿔야 돼요. 아, 지금 그렇죠. 메꿔야죠. 지금 메꾸면 됩니다. 네, 메꾸면 돼요. 빅입니다, 빅. 아, 이거 뭔가 선호구단 글쎄요. 다 뒀습니다. 네, 공배도 없죠. 사실 거기는 안 메꿔도 되는데, 빅이기 때문에. 그냥 개가하면 돼요. 개가를 하면 됩니다. 아, 네. 지금은 이지현 도전자 이겼습니다.